네, 아마 지난주 요일이 정확히 이건 안 납니다만 수요일쯤 많이 온나 싶은데 그때 저녁 시간에 우리 김기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하다 아주 정말 그 방송이 거의 레전드가 됐습니다. 합의물자 자수집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관한 간단한 서머리 한 번 다시 하고요. 이건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오늘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회장님, 김규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침에 뵙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보신 분들도 아마 여기 꽤 계실 텐데 그때 정말 저는 충격받은 게 우리나라가 그냥 주주들 가치를 잘 안 보장한다 이런 건 그냥 상상 개념적으로만 그냥 대충 느낌만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외국은 어떤 것들을 보장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깜짝 놀랐잖아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걸 짧게 요약 한 번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합의물자 자수집중이고요. 합병 비율 결정 기준을 시장가로 한다. 그런데 OECD 국가는 다 공정 가격으로 결정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 가격이 공정 가격을 상징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들이 그걸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툴 수 없다. 법으로 시장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다. 합의물자 자수집중이라는 건 이건 이제 앞에 앞글자만 따서 여덟까지 하는 겁니다. 합병 비율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두 번째는 경영권 지분 인수할 때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은 30% 이상 지분을 매수하고 경영권을 인수할 때는 100%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도 같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법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한샘이라는 회사가 상호펀드의 최대주주 지분을 넘기면 그 30% 이상이면 우리 것도 같은 가격에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없고요. 대주주는 100만 원 사주고 우리 개인 주주들 건 80만 원 사고 이런 게 없다는 거. 사줘도 안 사줘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10만 원인데 경영권 프리미어라는 미명하에서 내 건 20만 원에 파는데 우리는 그냥 10만 원에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 물적 분할 동시 상장.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적 분할 동시 상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런 물적 분할 동시 상장 사례가 해외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이해충돌 때문에 대주와 소주 이해충돌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미국에 관해서 물적 분할을 하면 안 됨 이런 조항은 없는데 당연히 경영자들 임원들이죠. 임원들은 주주를 배려 주주의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포괄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걸 할 이유. 하면 못하는. 나중에 이해충돌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을 붙어서 만약에 폐수하면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자진상패에서도 자진상패 기준 가격을 매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한다. 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맘스타치는 굉장히 좋은 자진상패네요. 그렇죠. 임의로 결정했지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거의 최선을 다했다. 곧 볼 수 있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 제가 거의 처음 본 케이스 같습니다. 영업을 망가뜨려서 자진상패해서 그거 싸게 사서 자진상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그런 예가 좀 있죠. 많죠. 부산가스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부산가스 한 8년 동안 소수주와 일반주주가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진상패를 했죠. 자사주 마법. 자사주.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는 자사주가 자본이냐 자산이냐에 해묵은 논쟁이 있는데 OECD 국가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는 다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감자고 자사주 처분은 증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 즉시 주주 환원에 효과가 생기고요. EPS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그 나라의 증자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매각을 하려면 제3자 증자가 되기 때문에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신기술 개발하든지.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백기사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주사 개편은 지주사로 만들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하고 지주회사 역할을 할 회사에 자사주를 몰아주고 거기에 신주를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갔다가 대주주의를 위해서 대주주역에 유리할 때는 자본도 됐다가 자산도 됐다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없고 OECD 국가는 다 자본으로 봅니다. 한국은 대주주의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부분. 수는요? 수는 이제 수탁자 의무.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수탁자 의무 또는 신인 의무 또는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가라는 문제에서 OECD 국가는 일반적으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수탁자 의무, 신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충실 의무를. 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도 예를 들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사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이사의 경영 행위가 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변화시키는 경우 특히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 교정에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 법 문헌에 집착을 해서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명문의 그리고 또 법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델라베어주 회사법에도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선관 의무를 또는 수탁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예 있습니다. 우리는 상법에 지금 회사로 되어 있죠.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 나라조차도 특정한 경우 이사의 경영 행위가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변화시키거나 침해할 경우 그런 경우는 특히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많이들 보시는 게 미국의 자본시장의 실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이사의 경영 행위가 특히 물첩 분할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무상 그 기업이 이사들이 대주주와 소수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또는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그런 경영 행위를 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이사는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가 없다. 충실 의무가 없다는 태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판결이. 현재까지는.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OECD과 중인 한국밖에 없다. 그다음에 지분이요? 증권집단소송 제도인데 한국에도 있지만 허위공시 또는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공시의 경우에 아주 국한돼서 요건이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인가가 돼 있는데 즉시 항고를 하면 심리가 중단됩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증권집단소송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요. 아니 그런데 무슨 소송에 뭘 항고를 하면 그게 심리가 중단되는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입법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회사가 증권집단소송 인가를 해서요. 법원이 오케이 이번 건에는 집단소송을 인가한다. 인가를 했는데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항고를 해요. 그러면 심리가 중단돼요. 그리고 인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고는 다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3심까지 가야 되거든요. 항고를 즉시 항고를 해서 3심까지 가면 한 3년 끌 수 있어요. 3년이 끌린다. 그러면 누가 그 소송을 하겠습니까? 비용도 들는데. 비용도 들고 지금 한 달 만에 주가 오라운데로 하고 있는데 즉시 주가를 복구한다는 그런 효과가 없는데 누가 그 집단소송을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증거개시제도. 한국은 원고가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거자료는 다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거개시제도에 있어서 소송이 걸리면 그와 관련된 경영용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법정에 공개해야 됩니다. 내놓아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회사가 그냥 폐소하는 거고요. 그래서 열어놓고 주주가 예를 들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현대산업 개발화라든지 또는 물적분화라는 LGN 솔루션이 왜 다른 수많은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화를 동상장 채택했는지. 그 이유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보고 주주가 다 보고 그리고 입증 책임을 수행하는 거죠. 원고가. 미국 같은 경우도 원고가 입증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만 그 증거자료를 공개한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입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증거 안내는 그냥 폐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는 내놓지 않아도. 내놓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내놓지 않으면 그냥 폐소인데. 이게 나라냐는 겁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맨땅 헤딩이군요. 맨땅 헤딩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의 위법 판정이 있는 경우 또는 검찰이 기소해서 범죄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대개 이런 경우만 주주대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주주대표 소송이 연간 한 두 건 정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리고 승수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미국은 한 5천 개의 기업이 있는데 연간 400건씩. 주로 켈포스 같은 연기금들이 주주대표 소송을 주도하고요. 한국은 국민연금이. 편안하게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은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그런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합의물자 자수집중이라는 8가지 한국의 가버넌스 구조에서 굉장히 취약한 또 해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별적인 불평등이 있다. 이런 건데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심하다 이건. 주주권익에. 그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 당시 당시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필요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 5개 합의물자 자 여기까지 이 5개의 수단을 갖고 조합을 해요. 합병비율과 자진상패라든지 또는 경영권 인수를 하고 자진상패라든지. 지금 광주 신세가 같은 경우가 경영권 인수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신세계에. 그래서 정용진 회장은 매각을 했고요. 부회장은 매각을 했고. 신세계가 광주 신세계를 자진상패를 시킬 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트렌드가 다 다른데 지금 원래 삼성물산 제일 모직 합병 때는 합병 비율의 불공정.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소송도 걸렸고 나라가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불공정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상황이니까. 그것만 이유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중요한 사안이었죠. 불거져서 파생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합병 비율을 시장가로 아주 낮은 가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분함을 느끼고 있고요. 역시 지금은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이 완전히 트렌드가 돼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도를 막을 것 같으니까 빨리. 빨리 하자. 여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경영자들이 분할할 거 있으면 빨리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이거죠? 상상도 못한 일이다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 카카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최근에 LG화학, LG앤솔루션을 물적 분할했고 오늘 상장하고요.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물적 분할했고 내년쯤 동시 상장한다고 하고 있고요. CJENM도 엔터산업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시켰죠. 예를 들어서 LG앤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의 모든 경영형위는 기업가치나 주주가치를 제거하는 향상하기 위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기업가치나 주주가치로 훼손하는 경영형위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만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런 원리는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LG화학이 10년 동안 매년 수천억씩 캐펙스를 부어서 어떤 때 적자가를 내면서까지 키운 그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동시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물적 분할할 때 LG화학의 기존 주주에게는 한 주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이 LG화학의 기업가치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LG화학의 주주들의 주주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일단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둘 다 전혀 아니거든요. 첫째, 왜 그러면 이런 물적 분할을 왜 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자본조달을,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다. LG화학의 입장은, 하여튼 LG 쪽의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아주 좋은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CATL 같은 경우는 300조 이렇게 가시평가 받는데 우리는 지금 화학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대로 가시평가 못 받는 것 같다. 제대로 된 가시평가를 받아서 여러 투자도 같이 받으면서 늦히고 나가면 LG화학도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 역시 좋은 거고 LG에너지솔루션 새로 주주된 사람들도 역시 땡큐 아니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금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은 80% 정도 갖고 있거든요. 회계상으로 80%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을 돼서 디스카운트가 없게 하려면 실제로 자회사의 프리케시플로우가 모 회사로 전부 다 이전이 돼야 돼요. 100% 자회사면 되죠. 한국의 경우는 100% 자회사인 경우만 연결 납세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80% 이상 되는 거고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물적 분할 제도를 채택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세제에 의해서도 회사에 같이 디스카운트가 생겨요. 그런데 이번 간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해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적 분할을 해서 자본 조달을 할 수도 있고 또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물적 분할을 하자마자 제3자 배정으로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LG화학의 지분은 한 30% 남짓 LG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70%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이 갖고 있는 100% LG에너솔루션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70%를 일부를 LG화학의 주주에게 바로 매각하면 돼요. 동시에. 그러면 물적 분할을 하면서도 LG화학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지배력도 유지하면서 LG의 지배력을 유지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첫째 두 가지. 더블 카운팅 이슈 디스카운트가 생깁니다. 두 가지로 세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주주와 소수주 간의 이해충돌 리스크. 두 번째는 주주 환원 리스크. 두 가지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물적 분할을 해서 내리면 본권같이 지금 다른 인적 분할을 해서 자본 조달을 한다든지 물적 분할을 했을 때도 LG화학 주주에게 매각을 하면서 바로 신주 배정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나 독일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하면서 자본 조달이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모회사 주주에게 다 배정을 합니다. 아예 분할할 때. 그렇게 하면 두 가지를 다 챙길 수가 있는데 LG의 지배력 유지와 LG화학의 주주 가치 훼손 없이 대규모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데 왜 이런 구조를 채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요? 왜 그러냐면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경쟁률에서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주 배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LG화학이 LG화학이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예를 들어 30% 정도의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공모를 하고 나머지를 LG화학 주주에게 다 줘버리면 LG화학의 자회사가 아닌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은 회사가 커지고 LG화학의 주주들은 좋지만 LG화학의 지분은 감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본 조달은 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자본 조달은 되지만 LG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위에는 LG 입장에서 봤을 때는 LG가 에너지솔루션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물적 분할을 이렇게 하고 상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조를 채택한 이유는 LG가 자신의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즉 대주주와 지금 LG화학의 지분이 30% 정도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해서 자본 조달을 하면 30%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주사의 지분율을 30%까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율이 하락되면서 지주사 체제에서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대주주와 소주주와는 이해충돌이 생기고 또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로 자회사 디스카운트가 없게 하려면 자회사 LG에너솔루션이 벌어들이는 돈을 다 모해서라도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버크샤 헤드웨이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프리 캐시플로우를 모해서로 버크샤 헤드웨이에 올리고 버크샤 헤드웨이가 그걸 그룹 전체 차원에서 로케이션을 새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LG에너솔루션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물적 분할의 경우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모해서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자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모해서로 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주하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주가치라는 것이 그 프리 캐시플로우, 벌어들이는 돈을 가질 수 있어 주주가 그걸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주주가치로 평가되는데 실제로는 이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에 디스카운트가 되는군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지주사가 왜 되느냐. 지주사가 상장되어 있는 이유는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 지주사의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상장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지주사로 배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요. 로얄티 사용료 이런 걸 내죠. 그런 것만 내는 거죠.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주사 디스카운트와 자회사가 됐을 때 물적 분할에서의 디스카운트 상장하지 않아도 물적 분할만 했을 때 그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바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충돌 리스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충돌 리스크에서 파생되는 것이 주주환 리스크예요. 대주주를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고 지주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회사에 있는 프리 캐시플로우를 모회사로 주주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지주사 리스크와 똑같은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는 왜냐하면 80% 지분을 갖고 있고 비상장의 경우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컨트롤링 파워 즉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장을 하면 이것도 차단이 됩니다. 상장을 하면 공모주주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독립이 돼야 돼요. 그 상장 요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사회가 계열사로부터 또는 모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이라는 상장 요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컨트롤링 파워가 없어지고 되고 비상장일 때는 주주환원을 하지 않지만 모회사가 의결만 하면 자회사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모회사로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장을 해버리면 주주환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장된 자회사의 이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회사의 통제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블 카운팅 이슈, 주주환원 리스크, 이해충돌 리스크가 완전히 확정되어버려요. 상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상장을 하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단순히 이사회 의결만으로 프리 캐시플로우를 올해 벌어들인 돈의 한 80%를 모회사로 이전해라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말을 안 들으면 만약에 상장된 LG NL 솔루션이 그에 벌어들인 돈을 주주환원 안에 한국의 상장에서 주주환원율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70%의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인적 분할을 했거나 그대로 사업부로 갖고 있을 때보다 70%만큼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빠진 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생긴 거예요. 그게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70%만큼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게 왜 30%밖에 주주환원 안 하느냐. 70%를 올려라라고 요구를 해도 이사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주주총회 열어서 전기주주총회 때 이사진을 다 갈아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회사로 있으면 비상장의 자회사로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그냥 자회사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그냥 LG화학이 다 올려. 이렇게 하면 올려야 돼요. 통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장하면 그게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고 확정되어 버립니다. 거버넌스 리스크, 주주환원 리스크, 이해충돌 리스크가 완전히 확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주 가치에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가치에도 바로 침해가 생기는 거예요. 둘 다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약간 아마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김후론이 한번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김균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적 분할을 주주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뭐냐면 지주회사로 있는 회사든 아니면 지배하고 있는 최대 주주든 이 경영권의 확보.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괜찮고 다 할 수 있는데 돈 안 들이면서 경영권 승계하거나 이런 걸 유지하는데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90% 주주라든지 그렇지도 않고 그게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나머지 기타 주주의 이익감은 전혀 배치되게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주환원율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한 더블카운팅의 문제도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LG가 LG화학의 30% 정도의 지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30%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든 자본 조달을 한다면 30% 정도의 지배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LG화학의 주주들에게 그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공유하지 않고 지배주주가 그대로 그걸 다 전유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더블카운팅 디스카운트고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변호사님 합의물자 자수집중 말고 선시축탈 이수중리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되면 소위 선도형 경제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화학공업에 캐펙스가 많이 들어간 중화학공업에서 대규모 은행 국책은행들이 지원하면서 한가한 기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추격형 경제인데 이제는 중화학공업에서도 첨단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저부가가치 영역들은 다 다른 신흥국들에 다 얼룩하이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새로 GDP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그 메꾸으려면 소위 선도형 경제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도형 경제는 호도의 리스크테이킹이 필요한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게임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본축적이 아주 오랜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오랜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 국가가 그걸 보장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얼로케이션을 해서 어느 가문의 철강, 조선, 정유, 화학 이걸 나눠서 국가가 지원을 하면 성공을 한다는 것이 거의 개런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도형 경제, 플랫폼 경제, 무형자산 경제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선고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랜 동안 고대 리스크테이킹을 하는 자본시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가총액이 높은 멀티플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돼서는 그런 자본조달에서 국제 경쟁력이 매우 뒤떨어진다. 이래서는 선진국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어서는 마찬가지로 선도형 경제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자본축적이 예전에는 예금으로 가능했잖아요. 재형저축 상품도 있었고요. 이제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위험자산을 통해서 자본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8가지 제도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자본이 수탈당합니다. 계속 침탈당하면서. 그러면 물적 분할을 예를 들어 일제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분을 보고 한 10년 투자한 누군가가 있었을 경우 이렇게 침탈당하면 공황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입게 되고 주식시장을 멀리하게 되고 주식시장 투기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아주 소수의 아주 뛰어난 투자자들 제외하고는 일반 투자자들 국민들은 이런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문자를 딴 게 이사의 수탁지 의무는 주로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 경우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의무가 있다. 그걸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안다 자산 운용이 SK케미칼에 주주 사안을 보냈더라고요. 주주 제안을 했다고요. LG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했거든요. 똑같은 구조로. 그래서 SK케미칼의 바이오사업 부문을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주주의 침해를 받았으니 주주의익을 이것은 충실의무 위반이니 주가를 복구시켜라라는 주장을 했고요. 자사주 매입을 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이 한 68% 정도 있는데 51%를 넘는 17% 매각해라. 그리고 그거를 주주에게 돌려줘라. 그러니까 SK케미칼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사진의 이해충돌 충실의무 위반으로 주가가 급락했으니 이 주가를 복구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중에 수단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라. 자사주 매입을 할 돈이 없으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배를 유지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고 그거를 주주에게 돌려줘라. 그렇게 해서 주가를 복구시켜라. 이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 LG화학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어요. LG화학,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나 OECD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 충실의무 위반으로 주가가 급락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복구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구시키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사든지 아니면. 그렇죠. 자사주를 소각하든지. 일본이 자사주 소각이죠. LG화학은 그동안 LG에너스솔루션에 캐펙스로 1년에 수천억씩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 캐펙스에 투자할 만큼의 현금이 남게 되거든요. 그걸 전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LG화학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블 카운팅 리스크는 두 가지예요. 이해충돌 리스크와 주주화는 리스크입니다. 주주화는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회사들이. 그러면 지금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총에 열어서 LG에너스솔루션의 이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LG에너스솔루션에 벌어들이는 프리캐슬로우에서 캐펙스에 필요한 나머지를 다 LG화학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적 분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기 LG가 갖고 있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본 조달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화학의 전체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으로 말미암아 LG에너스솔루션 자회사들이 번 돈을 모 회사에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니까 그걸 이전시키도록 강제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업 가치와 지주 가치 훼손도 없는 거고 이런 물적 분할을 채택해서 지배력을 유지했다면 유지한 것은 인정 오케이. 이미 벌어졌고 이걸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LG에너스솔루션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재투자에 필요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나머지는 LG화학으로 이전하겠다고 공표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죠.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아직 하지 않은 회사들은 물적 분할할 때 아예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상장할 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의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미 물적 분할에서 동시 상장을 한 회사들은 침해된 주주들의 권리를 복구할 방안을 반드시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 대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LG화학, 한국조선해양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상장을 했으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천만 개인 투자들을 대변해서 제가 뭐를 요구하면 됩니까? 첫째, 자사주 매입을 해라.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라.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거든요. 사실은 이미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중간지주회사를 만들 리가 하나도 없어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다가 대우조선이 그래서 인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현대중공업을 상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인수가 확정되기 전에 현대중공업을 상장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더블카운팅 리스크가 확정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1.3조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거든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현금이었는데 그중에 한 5천억 정도를 그냥 바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이런 물적 분할 동상장을 했던 회사들은 주주 환원을 관철시키겠다고 공표해야 돼요. 지배주주를, 대주주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구조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에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회사에 올려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데 재원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김규식 변호사님과 우리 가버넌스 문제를 쭉 하면서 오늘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다가 또 하필이면 오늘이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편성을 한 건 아닌데 그 문제에 에너지의 앤솔이 지금 상장되고 있는데 한 4억 몇 명, 200 몇 명, 300 몇 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거기에 강심이 사실 굉장히 이중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한 번 모시게요. 주말에 녹화로 차분하게 칠판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아까 뭐라 그랬죠? 합의물자 자수집중 합자 2시간, 의자 2시간씩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 번 강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조만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